저 어제부터 이 소식 오늘 모닝브리핑에서 전하고 싶어서 몸이 막 옴짝대싹 했는데요.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지난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서 24년 만에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거고요. 또 아시아에서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따끈따끈한 기분 좋은 소식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네. 노벨위원회는 이번에 수상자 발표를 하면서 한강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는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지니고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에서 수상 연락을 할 때 한강 작가는 아들하고 평소처럼 그냥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막 마쳤을 때 수상 연락을 받았고 본인도 수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담백하게 전했는데요. 또 위원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정말 놀랍고 영광스럽다. 또 많은 작가들의 노력과 힘이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도 지금 일제히 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외신들 있잖아요. 일면에 그냥 다 이 한강 작가 얼굴이 다 실려 있고요. 외국 독자들도 올해의 문학상은 누구야? 이 책 읽어봐야지. 이 작가가 쓴 책들은 뭐지? 하고 막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신예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강 작가가 너무 어려서 좀 노벨상 수상하기엔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까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독자들한테는 아시아 소설의 그런 새로운 얼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70년생인가 그렇죠? 정말 이 소식 듣자마자 정말 자랑스럽고 뭔가 이렇게 전율 같은 거? 짜릿한 뭐 이런 게 느껴지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한강의 작품 지금 막 사느라고 난리죠? 말도 마세요. 지금 못 사세요. 아니 어제 정말로 온라인 서점가가 갑자기 서버가 터져가지고 그럴 만해요? 네. 들어가지도 못했고 심지어 오프라인 서점으로 직접 발걸음 하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미 품절 사태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노벨 문학상 버전으로 새롭게 또 표지 갈아서 또 나올 것 같아요. 그거 구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 한강의 작품으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 소식에 정말 뭐 뜨거운 눈물을 흘린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축하와 환호가 쏟아졌는데요. 이 수상자 탄생 소식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퇴근길에 소리 질렀다, 눈물이 고였다, 축하하고 자랑스럽다, 우리도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자 보유국이다, 이런 반응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댓글 같은 건 노벨 문학상 작품, 나 원서로 읽는다? 그러네. 원서로 읽는 거는. 그런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글날, 다음 날에 이런 발표를 듣는 것도 너무 뭉클하다. 이제 우리 글이 원서네. 우리가 원서 그러면 다 영어 생각하고 이랬는데. 네. 이야, 그거 좋은 지적이세요. 엄청 울컥하네요. 저도 어제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소리를 한 번 크게 질렀거든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고요.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자, 노벨상 관련해서 다른 소식도 있다고요? 네. 이번 노벨상에서는 좀 키워드가 AI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물리학상에 이어서 화학상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수상자를 배출해서 그야말로 AI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9일 올해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자로 데이비드 베이커 미국 워싱턴대 교수와 구글 딥마인드 대표이자 이세돌 구단을 꺾은 알파고의 개발자인 데미스 아사비스 그리고 딥마인드 수상 연구원 존 점퍼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I 연구 분야 노벨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베이커 교수는 단백질 설계 모델을 만든 공로를 받고 있는데 관련 논문 일저자가 또 한국인이에요. 그것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구글 딥마인드 팀은 AI로 수년이 걸리던 단백질 구조 예측을 몇 시간으로 확 줄여서 지각 변동을 일으킨 알파폴드 개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노벨상을 정말 인류 발전에 기여한 분들한테 상이 돌아가잖아요. 굉장히 공정하게. 노벨이라는 분은 참 큰일 해내신 거예요. 맞습니다. 다음 시절해 주시죠.